사회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1등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제발 저거 취정해드려 얘기해 나도 그냥 얘기할게 아 우리 차선이 진짜 설마 베인.. 이게 베인이다 보여주려고? 걱정맞아요 여러분 이거 방송을 못하니까 시청자가 지금 아이디를 10개째 만들어서 나한테 뭐라 한다? 저는 강탈 때마다 들어와 그거 나한테도 보내줘 나도 블랙 넣을게 미친새끼는 덕구한테 뭐라고 하지마 덕구가 물론 X같지 못한 건 맞지만 덕구가 개시발같이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 팀 상황이 7등까지 내려오고 내가 2등까지 했지만 나 지금 존나 힘 빠져가지고 덕구 죽여버리고 싶지만 적당히 하라고 사실 나 조용했던 거 내 부케야 블랙 좀 적당히 해 자꾸 아이디 만드느라 힘들잖아 아 얘 어떡하냐? 체력이 왜 이렇게 적냐? 그니까 야 진짜 베인 할 건가 봐 미치겠다 내가 이걸 왜 안아 우리는 진짜 베인 때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진짜 덕구가 잘못되지? 이 새끼 때문이야 왜 끊어? 아 드레이븐이지? 아 맞아 저 오픈 드레이븐이라고 아마 그거일 거야 야스오도 있고 아직은 효율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니 잠깐만 아 진짜 베인 같은데? 연패 운영 아 진짜 베인이네 시발 불황 아니었어? 이 새끼 진짜 베인이야 서로 이제 백제라는 식이죠 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부딪혀 보는 거죠 베인 구리다며 베인밖에 왔어요 요새 바뀌어가지고 약간 빠졌는데 아 베인 충 새끼 협곡에서도 민폐고 여기서 민폐고 여기서 민폐고 인정할만하죠 예 썼어요 아 이거 3방 꿀딜이죠 이거 이런 거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시기 딱 안 돼 또 3방에 그럼 테이팅이 잘 됐는데 아니 분명히 알아서 실력으로 회득한다며 유동적으로 하면서 선수는 저런 뭔가 템을 빨리 만들면서 아 제발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저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어 그래 베인 템은 다 나왔네 악동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아 맞죠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좀 잘 굴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암살제 당하잖아 이제 두 장 남은 거 같죠 빡스래야 암살제가 몇 명인데 어허 구인수보다 이 공속이 좀 빠르게 처음부터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전원 삼성작 뭐 이런 거 최대한은 삼성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쓰레쉬 스킬이 잘 들어가면서 최대한 약하게만 그냥 손빠른 강덕구잖아 이거는 아 또 큰일 났습니다 어 나왔다 베인 삼성 자만추 타연빵 아 지팡이가 있었더라면 아 잠깐만 아 야 야 아니 베인 왜 한 거야 진짜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얘 알고 봤더니 너한테 베인 알려준 게 베인 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니까 너랑이 진짜 더 대가네 너무 앞에 취했다 그래피룸 족같이 못하네 여기서 피 10이면 마무리될 수도 있거든요 아 기불들 정리가 안 돼요 카르마 무한궁 하하 주오리는 1등했는데 주오리는 1등했는데 주오리는 1등했는데 주오리는 1등했는데 주오리는 1등했는데 주오리는 1등했는데 진짜 꼴찌 신하냐 진짜 꼴찌 진짜 꼴찌야 7등 7등 빨리 그래도 다행이다 주오리는 1등 했으니까 이거 진짜 내 손빠른 강덕구 제발 제발 손빠른 강덕구 보여줘 바바빌라님 다섯 개 상덕구한테 피룡이 위로 좀 해주라 하죠 배치 배치 좋았고요 카탑 이런 식으로 오 잘 맞췄어요 먹었어요 와 역시 우주 1등의 배치 예 카탈리나 정돼죠 완전 정돼죠 야 역시 우주 1등 오 나이스 아이스 야 8차선 1등 4등 확정 자 4차선까지 올라오 얘는 인피보건으로 메워주고 있고 와 8차선이 순방에 성공합니다 야 진짜 뚝심있네요 네 같은 팀이 이제 강덕구 선수한테 이것만 하라 했는데 내가 보여줄게 잘 보고 배워 하면서 선생님 포스 제대로 보여주네 앞에 0세트 팀이다 진짜 이거 보고 배워도 되는 거야? 암살 짜요 무대로? 라이즈가 어떤 역할을 할지 서풍을 카탈리아 타고 싶었는데 모르겠다 진짜 ㅈ 땐 거 같은데 킹들 양해는 안 들어가거든요 어 어 참아 라이즈가 잘 보여줘 카탈리라도 야 이걸 배인 와 배치에서 배인으로 와 이게 세계 1등의 배치인가요 와 잠깐만 배치 지겼다 쟤 병신 맞는데 병역 배치에서 와 진짜 병신이네 와 저거를 앞에 치러 와 저거를 앞에 치러 와 와 야 양쪽에서 피읍을 해주면서 오 그리고 르블랑도 잡아와서 잠시만요 아니 배인이 너프된 거 아닌가요? 이게 뭐죠 8차선? 이게 뭐죠 8차선? 네 저 배치로 인해서 와 배치로 이긴다 다 장막이랑 와 와 와 존나 잘한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그치 멋있지 와 이거 한턴 더 이기겠다면서 와 이거 판단이 진짜 하나하나 묘수입니다 묘수 그리고 아직 49골드가 있어요 구레뿌고 있습니다 8차선 하나 더 낼 수 있죠 와 왜 배인 좋다고 한 줄 알았다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다 근데 오 오 와 와 앞라인 열리죠 자 방어력 증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타이밍 그렇죠 이거 쓰레쉬로 럭스 끌어당기고요 오 오 오 오 이거 뭔가 병력 배치 신 8차선 오 오 병신 배 boots 오 와 와 와 와 Mm 지lat시 와 오 자 다이애나가 그걸 깨줘야죠 오 와 소 derechos 아니 아니 이게 이번 대회를 위해서 준비해온 게 헤어스타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와... 파마만 한 게 아니라 베인의... 8차선이 너프를 했다고? 그럼 강도 안 쓰겠네. 아까 럭키 강덕구 안 꼬였던 거 상와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손빠른 강덕구 아닙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야 이게... 이게 세계들 우승자. 네 올라왔어. 다르다. 진짜 다르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암살자가 뛸 수 있는데 지금 저 오른쪽에다가 지금 서풍 발사해버리면 암살자는 일단 침장 맞고 뛸하는 거. 베인 앞에다 또 침장 하나를 놓으니까 아 근데 비에고가 또 서풍을 들고 와가지고 아 옮겼네요 또. 르블랑 떴나요 설마? 르블랑을 이건... 아 이번엔... 아 뭐야? 역시 8차선. 르블랑. 3성 르블랑. 서울 구경 중에서 같은 팀의 타요가 병력 배치의 신이 아니다. 내가 보여준다. 와... 야 진짜 미쳤다 그냥. 야... 3불은 못 올리거든요.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 발사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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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로체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설마 룰루 8구 서풍 건? 어... 사랑이 달라 보이는데? 와... 야 진짜 미쳤다. 야 너무 잘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잘못 본가? 아니 사람이 달라 보여요 님들. 8차선 대 두 눈이. 와...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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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랜만에 이 삼성 베인 상대로 배치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침장 두 개에 서풍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1대가 없어요. 그냥 옮겼어요 그냥 이거. 네 옮기는데 시간이 약간 모자메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못 옮겼습니다. 그래도 베인은 좀 옮겨주면서. 카타 못 들어왔어요. 자... 다위나가 밟으면서 다위나가. 와... 잠깐만! 와... 이게 배치다. 보고 있나 터요? 와... 와... 그림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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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가 왜 이렇게 잘해? 형 이전... 글로벌 랭킹이 1등이죠. 야 진짜! 진짜 클라스가 다르긴 하다. 글로벌 랭킹... 우주 1위! 대회장에서 7명 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와... 진짜 진짜 멋있다. 야 오빠 표정 봐. 지금 넉나갔잖아 그냥. 또 이게 또... 오토체스 퀸 보고 배운 실력 아니겠습니까? 와... 역시... 범성까지... 야 너 왜 이렇게 잘... 어떻게 그렇게... 와 너 역시 나간다. 플레이에... 와... 진짜 정신 나갈뻘했다. 베인 플레이버... 경력 배체신이잖아요? 아 나 맨 처음에... 되게 미친놈이라고... 그니까... 손빠른 강덕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 아 이거 X됐다. 럭키 강덕구라 했는데... 어 이거 럭키 강덕구나... 이랬는데... 저 저런... 어? 와 내가 1등 찍는 거 보고... 모체에도 그게 있구나... 그... 급이라는 게... 운빨게임이 아니다 진짜... 난 운빨게임인 줄 알았어... 와...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